정치 참여 집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A, 바로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죠. 이를테면 의사연합, 변호사연합, 공인중개사연합 이런 곳들이 이익 집단. 자기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B는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볼게요. 당정협의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정당이죠. B예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의 역할로 맞는 말이죠. 국정감사권을 가진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 A, B 둘 다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A, B 모두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치.